마틴 루토킹 1929년 1월 15일에서 1968년 4월 4일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이자 흑인 해방운동가 1968년 암살당하기까지 비폭력주의에 입각한 국민권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코 투쟁을 이끌었으며 남부 그리스도교도 지도회의를 결성했다. 196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 지도자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생 침례교회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8년 모하우스 대학 및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의 크로저신 학교를 졸업했다. 그동안의 비폭력 저항과 인종차별 철폐 및 식민지 해방과 사회동포론 등을 주창한 간디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어 부스턴대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1954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침례교회 목사로 주임하였다. 재직 2년째인 1955년 12월 시내버스의 흑인 차별 대우에 반대하여 오만의 흑인 시민이 벌인 몽고메리 버스 보이코 투쟁을 지도하여 1년 후인 1956년 12월에 승리를 거두었다. 그 직후 남부 그리스도교도 지도회의를 결성하고 1968년 4월 테네시주의 맨피스시에서 흑인 청소부의 파업을 지원하다가 암살당하기까지 비폭력주의에 입각하여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얻어내기 위한 국민권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1964년에는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주요 저서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코 투쟁에 관하여 쓴 자유를 향한 위대한 행진 외에도 우리 흑인은 왜 기다릴 수 없는가 why we can't wait 흑인이 가는 길 등이 있다.